전기차의 충전 후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제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해 순식간에 차량 5대가 불에 탔습니다. 보도에 조민희 기자입니다. 부산 동네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소양화물 차량에서 갑자기 화염이 치솟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옆에 있던 차량까지 집어삼킵니다. 불이 옮겨 붙은 차량에서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뻥뻥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연기가 엄청나게 나고 경비들이 차를 못 빼더라고요. 연기가 나고 불이 붙으니까. 2시간 정도 전기 충전을 마치고 세워져 있던 소양화물 전기차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차량 5대가 화염에 휩싸여 소방서 추산 7,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옆에 주차돼 있던 트럭은 불길에 아예 주저앉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본부의 현장 합동 감시 결과 차량 하부에 내장돼 있던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압이 차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경우는 연소가스가 안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전기차 화재는 지난 2017년에 13건, 18년도에는 12건, 19년 22건으로 해마다 잇따랐고 지난 2020년에는 11월까지 22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차 운전자들이 배터리 충전률을 일정 수준 낮게 유지하고 급속 충전도 피해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